이제 나 안 볼 거야? 난 계속 너랑 친구하고 싶은데. 친구? 도대체 너한테 친구란 건 어떤 의미인데? 무슨 말이야? 너 왜 나한테 그딴 거짓말을 해? 나 말고 만나는 사람 없다며. 그게 그렇게 중요해? 야. 못 알아듣겠어. 이제 그만 찢어지는 얘기야.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냐? 더 이상은 당신 때문에 불안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자두리 때문이라도 더는 같이 못 살겠어. 하마터면 말해버릴 뻔했어.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해.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해. 사람이잖아. 할아버지, 미안하영아. 나 저 여자 잡아야겠어. 아니야. 아니야. 뭐? 너. 내가 받지 말아버지. 뭐? 너. 이래도 아무도 여쭘는 없어? 아무것도 없어. 혼자는 없어. 어디다 살까? 아니. 나 망가지는 걸 못 보겠다며 나 망가지는 걸 못 보겠다며 니가 도와주면 나 그만할 수 있다며 너한테 이런 경험이 시간대다니가 시원해 죽겠으니까 구워줘달라니 제발 구워줘달라니 그리워줘달라니 그리워줘달라니 그 후에 그리워줘달라니 그리워줘달라니 그리워와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